자 미제사건은 끝내야하니까 시작해보도록 하죠 1월달에 원래 출시된 인디게임이었는데 역시나 그때 땅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못했었네요 아무튼 관심만 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좀 이것저것 신작 가뭄이 시작된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니에요 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는 해파리에요 돌이켜보면 70년 넘는 세월 위를 방향도 없이 물결을 따라 떠다녔을 뿐이었어요 살면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독침을 의도 없이 쏘아냈죠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피어만 남았군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유하는 한 마리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네요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을 좀 보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 검붉은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나요? 경찰서는 슬픔과 고통이 직조된 공간이에요 저는 왜 굳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 굳이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왜일까요? 어쩌면 그건 그저 제 이기심이었을 테죠 부착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겠어요 이 후회만 남은 방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내리는 이 세상에 이로운 결정이 있군요 그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할머니 할머니 아니, 정경이야? 서원이의 망령 그 아이 기억나지 않아요? 서원이요, 최서원 서원이 실종사건 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찾아준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서원이 가족이 되찾은 일상에서 할머니는 폐허가 보이나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머릿속은 마치 세균을 잃어버린 오래된 도서관 같더군요 미안합니다만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 서원이의 망령은 아니겠죠 어쩌면 잊혀진 죄를 이렇게 다시 들추려 하는 걸 보면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심판이로군요 심판자 심판이라기보다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하는 아가씨 이미 알고 있겠죠? 나는 서원이를 찾아주진 못했어요 서원이 부친 최동권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 미제사건으로 남았거든요 서원이 모친을 피해서 서원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제사건이라뇨 서원이에 대한 실종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서원이가 그러니까 실종화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서원이요 찾지 마세요 서원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그저 살아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원이는 여느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가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답니다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니 대체 무슨 이렇게 기억하고 있군요 실종수사팀장에서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수한 사건이었어요 최동호씨가 저렇게 말해줬을 때 안도하는 내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종결할 핑계거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형식적인 거부 속에 꾹꾹 눌러 남았지만 금방이라도 비어져 나오려 했던 내 비겁함을요 할머니 역사는 불충분한 기억이 불완전한 문서를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원이 실종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나요 그 끝을 이은 선 위에 날줄을 엮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원이 모친이 저에게 전화해서 신고를 맞아요 그랬어요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졌다고 잠시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요 서원이 어머니 형사님 정경 형사님 맞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저희 집에 서원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제가 초은정 누르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형사님 어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형사님 서원이가 서원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였죠 3시 33분 정확히요 서원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형사님 7살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서 계속 떨쳐내려고는 하는데 자수를 하겠다고요 또 뭐야 이거 전직 영어강사 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선생님 책임이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라고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심판자님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부예요 이제야 당신의 피안의 골목에 나타나 청바 끝을 찾으러 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기로군요 갑자기 야누스가 돼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쩌면 알량한 죄의식에 쫓겨 애써 지우려 했던 걸까요 서원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뒤늦게 자수했지만 모른 척했던 기억도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외면했던 진실도요 미안합니다 이미 죄만한 늙은이에게 구원을 내리지 말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어떻게 부르건 괜찮지만 아직 눈 감으려 하지는 마요 지옥도 연옥도 할머니의 초소는 아니니까요 서원이가 사라진 곳이 놀이터였죠 우선 그 장수에 관한 기억들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분명 더 많은 편린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상처처럼 가뭇해요 아니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면 그 중 하나를 있는 선을 그어봐요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르고 희미해진 얼굴국도 물줄기가 닿으면 다시 문들고 번질 수 있으니까요 놀이터 놀이터 서원이를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었죠 좀 이따가 딸이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딸이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원이가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제 딸이 저렇게 호를 감을 떨어도 뭐 저녁되면 알아서 집에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제가 딸에는 잘 타일러 놓을게요 얘는 쓸데없이 천원을 들여가지고는 실종 자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원희 그리고 명호도 모두 명호?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모르니 이거 저 놀이터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원희의 일정에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갈아 갑니다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휴치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은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앞을 오라고 거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서원희가 할머니에게 놀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모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 아닌가요? 할머니 인생은 직소 퍼즐과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직소 퍼즐 챔피언 허자변경 아버지 순서변경 아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네 퍼즐을 비록 할머니가 가진 기억들은 뒤섞이고 어긋나 있지만 매 순간 매 조각들은 서로 암수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죠 퍼즐 조각의 이음매를 잘 관찰하면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순서로 했던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그렇게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열쇠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완성된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로 된 열쇠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는 거야? 유치원 자 서원이 유치원 생활에 대해 해주실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유치원 교사의 말씀이 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고마운 분이네요 우리 서원에게 그렇게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원이는요 엄마가 불쌍하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서원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서원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원이가 울면 주변 사람들이 서원이에게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여야 하는데 서원이가 더 불쌍해지니까 서원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 것이 일찍 철두 나이에겐 감정도 판단의 영역이죠 그게 슬퍼요 어... 이거 엄마인데? 엄마가 말할 말 같은데 와... 아이고... 울음... 자물쇠부터 풀어야 한다 어... 자 서원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해 주실만한 이야기 다른 건 다른 분들께 전화로 다 설명드렸고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원이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던가요? 서원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이를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서원이는 늘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작년에 에덴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는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문제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서원이가 울거나 성내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음... 이야기 쉬우잖아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내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밝음이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웃음이 위태로워 보여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음... 이건 제3의 인물인데 울음이 위해온 상처 문구점 서원이가 이 문구점 근처에 문방구 하나 있는 놀이터 알아요? 며칠 전에 그 남자예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서원이가 왜 저 남자랑 같이 서있었는지 있지라는 생각에 달려가는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을 왜 부르시는 거죠? 걔가 서원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3의 인물 제3의 인물 오빠 서원이 오빠 에덴 에덴 유치원 오케이 예스 전화 자 2월 3일 5일에 통화하셨다는 분이 누구죠? 저희 사무실은 뭐 보다시피 사무실 상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거의 제가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데요 혜정씨요? 3일 5일? 여긴 감시하는 거냐고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 점검하는 전화를 는 잘 안 하고 게다가 우울하면 더더욱 전화할 일이 없는데 잠시만요 아 뭐 특별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건 아니었네 며칠 있다가 그 외에 베스트 헬퍼 표창 수여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참석해 줄 수 있겠냐 여기 연계된 헬퍼만 100명이 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뭐 그 정도? 근데 뭐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어차피 우리 사무실 일에 나서서 도와줄 인물도 아닌데 혜정씨는 그쪽도 만나봤으면 알죠 길게 대화도 못해요 맨날 애 본다고 바쁘다면서 뭔 말을 못하게 하니까 혜정씨가 최근에 사무실에 들린 적이 있긴 한가 근데 왜요? 혜정씨 뭔 일 있어요? 우리야 뭐 컴플레인만 없으면 된 거지만 경찰이 오는 건 좀 그렇네 뭐 농땡이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혜정씨 두리아나 소속 헬퍼 육아보존 육아보존 미제사건 자물쇠 자물쇠 경찰 사원이가 이 문구점에 자주 온다고 하던데요 오늘 사원이는 가족 누구라도 방문하지 않았나요? 사원이 혼자 왔다거나 오늘은 어떻게 되시는거죠?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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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원 로니터 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은이 할머니요 지금 아파트 한지 앞 슈퍼에 있는데 경비실에 연락이 왔다고 집에 화재 경고기가 울린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불 났나 싶어서 엄마 집에 갔는데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열어주고 오라고 제가 도대체 뒤통스럽게 뭐하는 거냐고 서은이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냥 엄마가 빨리 와서 연락을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바로 앞이니까 금방 도착한다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놀이터로 얼른 가서 서은이 챙길 테니까 저는 엄마 집 확인만 하고 내려오라고 애가 실종된 사건인데 겁나 복잡하네 그게 동선이 맞다고 내려오면 엄마가 와있을 거라고 엄마 집에 가보니 정말로 경비 아저씨가 앞에 서있었어요 문을 열어 들어갔는데 도대체 불에 뭘 올려놨던 건지 냄비가 다 타서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이건 서은이 엄마가 말하는 것 같고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가스레인지 끄고 환기하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서은이 데리고 올라왔으면 건강에 안 좋았겠다 불 나기 전에 꺼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얼른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몇 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 엄마는 약속대로 와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서은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서은이 너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냐고 형사님 언제쯤 도착하세요? 이거는 서은이 엄마 이거 같고 이거는 서은이 어머니 서은이 할머니 이런 것 같고 서은이 할머니 서은이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오케이 맞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직원을 약속 미제사건 미제사건 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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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시간 세시간 네 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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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ım 명호 오케이 합체 초등학교 원고 동사무소라고요? 취약 통지 받으셨죠?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됐어요. 미취학 아독 점검차 들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한 높아심이려니 생각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서원이 할머니와 통화는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게 낫겠다 싶었죠. 서원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아직 이제 7살이랬으니까 이제 곧 학교 가겠다고 서원이야 당연히 잘 지내고 있죠. 꽤나 인원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가호호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정말로 건강해요. 학교에도 갈 수 있을 정도로요. 긴 병원 생활에 지쳤을 만도 한데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해요. 녀석이 성격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하도 뱃속에서 애를 먹여서 아 서원이요? 칠삭동이였거든요. 의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겁을 엄청 줬거든요.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확인서의 동의서에 사인할 건 또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도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가 그 고사리로 저를 꽉 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아동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록 서원이 아빠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키우는 할머니랑 다 같이 부족한 데 없이 키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아빠랑은 또 이혼했나 보네. 입학신단은 꼭 갈게요. 고마워요. 서원이에 대해 물어줬어. 밥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라도 안 하시고 안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 아까 거기서 이어지겠네. 맨 이쪽 한꺼번에 못 올리나? 드래그 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개요가 어쨌든 이제 일곱 살이 되는데 애가 이제 예비 소집이 안 와가지고 2012년 2월 4일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주인공이 3일 후에 사흡날 다음날 갑자기 이제 전화해가지고 애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렇다. 그리고 애가 증발했다. 이런 것 같네요. 최 기자 서원인 할머니 서원인 할머니 서원인 할머니 혼자 잘 돌아다닙니다 놀이터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공간이 있나요? 혼자서 갈 만한 익숙한 공간이라든지요 서원이가 혼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한 실종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 그냥 당신들 편의주의 아닙니까? 범죄인지 단순 실종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양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지점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까? 지금 서원이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뭐? 혼자 어딜 갔냐고? 이런 느긋한 질문이나 진짜 미안합니다 서원이 아빠 같은데 혜정씨 혜정씨 음구정 아폴로 아폴로 문방구 거기 사탕을 좋아한다 자 서원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전엔 진짜 잠시만 갔다 온 건데 뛰어갔다 왔는데 없었어요 서원이가 내가 분명히 서원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서원이는 안오고 이모만 왔어요 내가 우니까 이모가 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모가 옆에 없었던 거 말하지 말라고 저래서 본 원숭이처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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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인데 혜정이란 애가 가사도우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비시터 같은 건데 얘를 짬 시켰네 쇠하구만 문방구 주인은 또 이제 아무도 안 왔다고 하고 증언상 명호는 가가지고 뭘 샀다 글고 자 서원이 혼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었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형사님 서원이가 안 보이는 건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서원이 나올 때 수술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정신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다 보니 서원이 곁에서 간병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병원 천장만 보고자 하는 서원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원이 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서원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동네 놀이터를 다 돌아야 겨우 만날 수 있으니 서원이 아버지 서원이 아버지 서원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원이가 태어났을 때가 임신 23주차 700g도 되지 않았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와 서원이가 중환장실로 옮겨지기 직전 간호사가 소리쳐 저를 불렀습니다 불과 몇 초간 몇 초 상간이었던 것 같지만 서원이를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붉은 튤리프의 꽃잎이 채 떨어지지 않은 반투명한 엄지공주 한없이 가벼운 딸아이가 행여나 호시처럼 날아갈까 두려워서 감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확인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시야가 흐려져서 손바닥만한 딸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새길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 대면을 마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요 그 길로 숨이 가쁜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내달렸습니다 서, 원 사무소, 무소서에 근본원을 썼어요 특이하죠? 그땐 무소에 강한 힘을 담아 별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 꾹꾹 눌러 적었어요 서원이 이름이 적힌 그 서류 한 장이 딸아이를 세상에 심는 모진 뿌리가 되기를 서원이 영혼을 정박시켜줄 수 있는 거대한 다치되기를 바랐거든요 이건 아버지 동권씨 아이고야 미재석군 열 수가 없다 경찰서 일단 이쪽부터 볼까? 농사무소라고요?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주 2동 주민세서 총무팀인데요 딴 건 아니고요 과대 미취학 아동들이요 올해도 예비 소집일에 오지 않은 애들이 4명이나 있어서요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4명 다 가족들이랑 통화는 했거든요 다들 해외여행이라느니 바빴다느니 뭐 아직 초등학교 입학식 전이기도 하니까 뭐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보고는 할 건데요 벌써 확인은 다 했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협조 공문은 결제 중이고요 교육청이랑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세대별 방문해서 확인한 걸로 해도 괜찮겠죠 이거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쪽 동원수당 셀걸요 나중에 공문 접수하시면 소속 직원분들 명단이랑 계좌번호만 좀 첨부해서 회신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할게요 주민센터 아동복지 예비 소집일이요? 그때는 딸이가 뭐라 그랬더라 감기 기운이 좀 있다 했었나?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이제 기억나네요 저도 날짜를 외치고 외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딸아이에게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었거든요 저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래는 정도죠 아무래도 걔 혼자 있다 보면 안으로 갉아먹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 며칠 전에 마침 딸내에 들렀을 때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분도 형사님과 같은 걸 묻길래 그래서 잘 있다고 내 손녀 내 아라 키우니까 걱정 말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사님 학교 안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까? 아동학대 1위 그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2월 14일 13시 17분 17분 시간 아휴 샤물쇠를 어떻게 풀어요 명호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네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 수변 공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색이 있었으니 가보셨기군요 잔잔하게 흔들리는 능수보들이 꽤나 쓸쓸한 곳이죠 지난해 명호, 혜정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호가 그 나무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를 바람에 맡겨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심리가 깊고 단단한 녀석이라고요 아이에게는 하긴 어른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에는 분명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명호 나름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믿습니다 명호가 외출할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서훈이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셨나요? 벌써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도무지 받지를 않아요 매년 서훈이 생일 때나 한 번 만나는 정도라서 평상시에 연락을 안 받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서훈이가 지금 서훈이가 보이질 않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경찰관님이 왔던 날이요 이 사람에게 계속 문자도 보내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평생 그런 말이 없던 아이가 저랑 있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서훈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 번 비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데도 이 사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나요? 서훈이 어머니 열쇠가 하나 생겼다 놀이터 생일 생일 그 이유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가죽을 읽는다 가죽을 읽는다 어휴 생각보다 빡세네 게임 이걸 맞춰야 돼서 자수 럭머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나 보군요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깊이 파도 삽은 흙냄새를 맞지 못한다고 했죠 아픈 아픈 아이 옆에 단 한 번 손을 모으는 것조차 피했던 사람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큰 흙냄새를 입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화만 낼 뿐이었어요 그 사람 자수했다구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중순부터 제게 몇 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양육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구요 지금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래도 당신 자식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네요 음... 서원이 실종사건의 범위라도 서원이 아버지께서 자수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서원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아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가요 금방 갑니다 그때까지 애비 말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제 책임이니까요 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수 귀자씨 서원이 가족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명혼의 가족이야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와서 잘 알죠 한 3, 4년 정도 되었나 명혼의 가족이 이 동네로 이사와서 처음 명호를 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또래에 비해 워낙 키가 크고 말수도 적은 아이 있잖아요 그때 어린애들이나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하길래 제가 명호 엄마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명호 엄마가 그런 오해 자주 받는다며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호가 참 등직합니다 어린것이 동생이랑 둘이서만 올 때도 그 녀석 갖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인데 제 것은 고를 생각이 없고 늘 동생 뒤에 서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주거든요 아 이거 그 부분인데 문방구 키가 크고 와우 농구장 울음이온삼칭 오우 단서가 지금 시크하니까 이제 어렵다 키미노 나와 어째서 어떻게 그 이유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정확히 108일이었습니다 서원이가 우리 곁에 함께 호흡했던 기간이요 그날들 동안 단 한 번도 서원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고 불을 맡을 수만 있었다면 아니 그냥 울음소리라도 한 번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조금은 받아들기 쉬웠을까요 서원이 엄마 가슴에서는 여전히 주인도 없는 모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원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여전히 용기가 남아서 그게요 아무리 가만히 놔둬도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으로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이름이 이름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요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뭐야 갑자기 이제 서원이 뭐 어떤 뭐야 왜 여기서 죽었어 무소의 강인함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결국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갔으니까 그 문에 걸리지 않은 바람같이 집안에 마음 묶지 않고 인연도 번뇌도 모두 끊고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뭐 이거 확정이잖아 울음 헤어진 건 벌써 5,6년 전이네요 참 잔인하죠 방황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니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을 이렇게 견뎌내며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죠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눈동자 속에 서로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절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공허의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서로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받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처라고 느껴졌던 어느 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 우리 사이에 놓인 기호틴을 닫아버리는 것 뭐야 그럼 얜 또 누군데 전직 영어강사 얘 아버지고 얜 또 누구야 얘도 아버지야 아버지가 둘이 다 참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서원을 만나고 데려간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니게임이에요 사범대 졸업하고 제대한 이후부터 계속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했습니다 만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나 가회자리를 알아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하는 게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놀이터는 처음부터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마음먹고 갔던 겁니다 30분 넘게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한참을 여자아이 혼자서만 계속 놀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속이고 막상 데려오니까 겁이 덜컹 났어요 당장 어떻게 부모에게 요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끝을 낸 거예요 무서워서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야야야야 잠깐 그러면 설마 이게 이쪽이야? 헐 그럼 서원이가 아버지가 둘인거야 여포야? 아니 서원이가 둘인거야 전화통화 전화통화 서원이 애비는 왜요? 서원이 없어진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서원이 애비 애가 그렇게 되고 나서 나가가지고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서원이가 어릴때만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놔두고 딸아이와 이혼하고 나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애를 몰래 데려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괜한 의심하지 말고 별일 아니래두요 서원이가 죄다 거짓말하고 있는거 같은데 사람들 약간 이제 약간의 진실에 섞어가지고 거짓말 오지게 하는거 같애 식사 거짓말 Raon realmente 자betr co진 티 fest 말하지 말라고 명호가 말하기 싫으면 그래 기다릴게 대신 명호가 말할 준비가 되면 꼭 알려주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열쇠 하나 또 열렸다 생일 이거 열어볼까 생일코너 생일코너 생일과 이름 너의 이름은 속이고 또 꺼진 말 학교 약속 놀이터 놀이터 하나 남아있지 않았나 아까 키워드가 제 아드님도 보이지 않던가요? 서훈이 오빠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호는 줄곧 옆에 있었지만 정작 서훈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혹시나 사소한 단사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명호를 너무 많이 다그쳐서 정작 서훈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저인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서훈이기도 명호에게도 다 제 탓이니까 명호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면 안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거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거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거에요 다 제 탓이니까 아.. 이걸 열 걸 그랬다 영어강사의 자금 사정이 약화된 결정적이요 양가감정 명호의 진술 닮았어요? 왜 혜정이가.. 혜정이가 그러면 혜정씨가 또 뭐가 있나? 자, 거짓말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때? 명호의 거짓말이 오히려 이모와 서원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나쁜 거짓말이라면?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모가 꼭 나쁜 사람 같잖아요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 때문인데.. 다 나 때문이에요 혜정이 서원이식 동력장 시 실습지에 있었던 곳 이 면이 첫 6개의 전통이 worked 이 면이 두 개가 많아 그 털도 안 좋지 그냥 당황으로 만들고 이 면은 더 좋아진 게 너무 재미있다 으흐흐흐흐 써오니 무친이 퇴원한다 문구점 사장의 거짓말 아 잠깐만 명호 진술 중에 잠깐 갔다 왔다 너 왜 거짓말했어 담수 소리 보다 러뷰 다 거짓말 사장님이 거짓말하셨어요 진술하셨던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니 이런 아직인가 보군요 저도 평소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명호가 그날 여기 다녀갔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그게 중요한 중요하지 중요하다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호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명호를 보시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됐거든요 괜한 노지랍으로 거참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가 온 시각이 그러니까 3시 반이 조금 남아서였을 거예요 돌아왔을 때야 뭐 평소와 다름이 없었죠 조금 바빠 보이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얼른 다시 가봐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하더라고요 익숙하게 사탕 한 봉지를 고르기에 서원에게 줄 알사탕을 사러 옮겨울구나 생각했죠 서원이가 유독 그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왜 입에 넣으면 볼거리하는 아이처럼 한가득 들어차는 거 있잖아요 분홍색 알사탕이요 명호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차분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그날은 이상하게 손에 사탕을 들고 한참을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이내 계산대로 와서 사탕을 계산하고 나가긴 했는데 저와 한 번도 저와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명호가 나간 뒤에 확인해봤죠 그게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놈 자식이 다음에 오면 어디서 얌생이 모느냐고 모느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안쓰러웠다 할까요? 저 아이가 카드 진열대 앞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가 사라졌다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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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이가 집중된 날짜 0203 사망 가정관계 증거 본인 최동건 1972년 9월 15일 출생 남 배우자 서원영 1974년 12월 25일 출생 여 사망? 혼인 2002년 3월 5일 4만 2009년 9월 1일 자녀 최명호 2001년 1월 3일 출생 남 자녀 최서원 2004년 8월 1일 출생 엄마 누구야? 엄마 이미 죽었잖아 2012년 2월 4일 영주 이동 주민센터장 예외 소집의 불참자 명단 불참자 인원 총 4명 불참자 명단 성명 생일 서호준 김범 황인철 김... 김서... 김서원? 김서원은 누구냐? 최서원은 최서원은 알겠는데 야 뭐야 이거 아니 자녀가 최서원인데 김서원은 누구야? 심지어 얘는 4월 3일생이고 얜 8월 1일생인데 어떻게 된거니? 서원이 묻힌 생일 12월 25일 유가 보종이 오이 잠깐 이거 설마 애가 둘이야? 애가 둘인데 그 성원이야 이 성원이가 헷갈려가 요 성원이가 저 성원이가 된다 그 저 성원이가 요 성원이가 된거야? 신혜정씨는 성원이를 몇살때부터 돌보고 있는건가요? 혜정씨는 몇년전에 그러니까 서원이가 4살때 처음 만났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을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혜정씨입니다 요즘은 육아보조인이라고 하죠 그분 저희 아이들의 육아보조인입니다 아내가 병원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방문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죠 아이들과도 금세 가까워졌구요 혜정씨의 존재가 아이들이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원이는 혜정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기도 하구요 참 감사한 사람이 눈입니다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가 혜정씨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아닌데 정말 가족같구만 이거 유가보조인입니다 보조활동 증명 이제 좀 풀리네 네 안녕하세요 보조활동 증명 보조인 신혜정 1976년 2월 6일 출생여 이용인 최동건 1970년 9월 15일 출생담 상기 보조인은 200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 이용인의 육아보존으로 활동함을 증명합니다 2012년 2월 3일 두리아나 지원센터장 아이고 이게 뭐야 명호 혜정의 생일 2월 6일 침묵 5억련 아이에게 침묵은 너무 무겁죠 그럼에도 명호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 납덩이를 덜어주고 싶어서 주변의 주민들 행인들 상인들 만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파단 너머 먼 곳 작은 틈새로나마 놀이터가 보이는 곳 놀이터에 있는 명호는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곳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더군요 매번 놀이터에 가면 서원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원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쉽게 오해를 살만도 했죠 그러니 명호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이었나요? 명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했던 날 한참 주위를 할 일 없이 돌다가 발견한 장소예요 거기 명호는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할 테지만 그래도 전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영 씨와 약속했으니까요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계속 까치발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잠깐 시선을 놓쳤던 건데 명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물건 왜 그랬어? 그... 명호야? 명호야? 호야? 그리 민트 호야? 명호야? 공방구 우산 중학교 학교 우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호는 학교 갈 때에도 나들이 갈 때도 어디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우산을 들고 손에 들고 다릅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부터요 아내가 병상에 있었을 때 명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명호와 서원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한숨만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같이 살면서 땅에서 지켜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삼키는 듯 보였죠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후에 처음으로 애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외출할 때마다 명호의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명호에게 말했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도 기억나더군요 명호야 정말이야 어떻게든 믿으려나 그러면 앞으로는 비오는 날 엄마가 명호를 데리러 갈 순 없을 테니까 명호가 우산을 깜빡한 날엔 비를 멈춰달라고 할게 그럼 되겠지 어우 어우 슬프다 강석씨 서원이 묻히니 의심스러운 이웃에게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서원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건 역시 기억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힘들 뿐 내용은 들었던 그대로예요 서원이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이 서원이 실종을 미제사건으로 만들길 바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른 진술도 여러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장 먼저 찾아보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르친 기억의 물꼬를 터줄 거예요 결국 서원이 모친이 서원이의 실종 이유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자 서원이가 서원이 모친이 의심스러운 이유 가족관계 증명서 야 이미 죽었잖아 이게 어느데보다 확실한 거 아니야 자 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르친 기억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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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르친 기억의 물꼬 명호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면 될까요 명호가 명호야 명호야 너 뭐 알고 있지 빨리 뭐래 나머지 하나 물어 있어 자 강석씨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형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럴만한 성적은 아닌데 오히려 형사님 제가 강석씨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놀이터 매번 주변에서 성에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서원이 찾으러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마주쳐서 저도 계속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30대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키가 좀 큰 여자였는데 글쎄요 저보다 10cm 정도 더 컸지 않나요? 그 여자 항상 그 놀이터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 있던 장소 자체는 놀이터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데다 화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든 잘 띄지 않는 공구 공간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내밀면 멀리 놀이터에서 끼어노는 어린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남 너머에 시선을 던지려고 까치발을까지 들고요 형사님 그런데요 강석 씨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름이 뭐죠? 이건 서원이 모친과 나눈 대화 맞죠? 아마도요 혼란스러워요 서원이 모친이 자수한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유괴된 딸아이에 대해 마치 생명무지인 것처럼 물었던 그 태도도 소름끼쳐요 어쩌면 스스로 모습을 타자화해서 말한 걸까요? 할머니 지금까지 까치발로 섰던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저는요 음 기억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까치발로 섰던 때는 항상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애정이 있을 때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맞닿던 사건 중에 유일하게 남은 미제 사건이에요 사건 서류를 넣고 케민이 당켠에 올려놓던 그날 할머니도 까치발로 하고 있었네요 두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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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시시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명호가 카드 운방구 카드가 하나 없어졌어 자 이모 말이 전부 맞다고 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이모가 말했어요 진실은 선이 아니라 필요라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랬어요 나쁜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보고 있을 거였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를 지켜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늘나라 같은 거 없잖아요 서원이는 아직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예요 그럼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이냐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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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씨 잘못이 아닙니다 명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신혜정씨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뻔했네요 오늘이 생일이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명호가 서원이 사탕을 사러 갔다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이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명호는 그날 알사탕과 함께 이 생일 축하 카드를 사갔어요 주인 말로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꺼내갔다고 하네요 여러 종류의 카드 중에 왜 하필 이 카드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혜정씨를 만나고 의문이 풀렸네요 어.. 레드 카드! 이럴 수가 우리 집에서 꺼지라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호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비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데 명호가 오해하고 있다고 어쩜 이리도 어리석을까요 그 상처를 뻔히 알면서도 형사님 서원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자.. 놀이터에 맞지 않고 실제 있었던 곳 자 여기 놀이터 아침에 여기에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아무리 명호의 죄책감이 걱정된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유모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서원이가 사라진 건 절대 명호 탓이 아니라고 저와 함께 있기 싫어하는 명호 탓이 아니라 제가 돌보지 않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제 탓..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잃어버린 사람은 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짠 짠 짠 짠 짠 짠 그래도 나쁜 사.. 완전 나쁜 사람은 없네 설마.. 이거 서원이 어머니꺼.. Bryce 요게 네.. 이렇게 многие 여기 요즘 머리를 혜정씨 거다 그렇지 자 성원이가 죽은 날짜 앙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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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 기간 시간 이렇게 자수한 이유가 뭔가요? 피의자 부모도 아직 김가석 씨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민영 씨의 처벌을 대신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군요. 서은이 엄마가 서은이의 실종수사를 부탁드렸다고 했다군요. 장모님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때 다시 악화된 민영이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그 사람 그 긴 시간 동안 치료받았다는 건 들으셨죠? 서은이의 부재를 의심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시기에 안이 오려 그런 일을 겪은 뒤에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민영이가 호전되어 태어나던 날이 서은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묘를 찾아가 서은이를 만나는데 봉분을 쓰다듬던 그 사람 눈에서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민영이의 인생은 서은이가 떠난 그날에 반이 묶여 끝없이 맴도는 시계바늘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결국 제 삶을 버렸다.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 황망한 얼굴을 보면서 호전된다는 것에 의미에 대해서 얼굴 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영이가 다시 서은이를 나섰다는 말을 듣고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 그래도 이젠 다시 살려고 하는구나. 계속 발버둥 치다보면 언젠가 모래톱에 다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 어쩌면 민영이도 그런 마음으로 실종신고를 한 건 아닐까. 서은이를 죽이는 것보다 서은이가 실종되었으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서은을 낳았고 하나는 최서은을 낳았는데 김서은은 낳자마자 얼마 안되서 죽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서은 낳은 부부의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했는데 아무튼 근데 또 이제 또 같은 날에 최서은이가 사라져가지고 이 서은과 저 서은이를 엮여서 크로스해가지고 이야기가 복잡해졌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서은이의 출생신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실종신고서가 다시 한번 서은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김영이도 그나마 잡고 버틸 수 있는 목표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멍청한 소리죠?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저도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부탁을 하나만 드릴게요. 서은이 실종신고를 미제사건으로 만들어주시겠어요? 아 그래서 서로서로 서은이가 진작 서은이 가요. 어디선가 영원히 살 수 있게요. 서은이 무친 태운 날 서은이 생일이 됐죠. 2월 4일 4월 3일 전화통화 서은이를 죽은 민영씨의 딸로 착각해서 데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을 때 민영이는 누군가 딸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찾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네 여기저기에 있는 놀이터를 돌고 돌아 도착한 곳에 남자아이가 아마도 그 아이 오빠였겠죠.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부르던 그 이름 서은아라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들은 것은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충분히 집량이 갔습니다. 마치 집 근처에 마실관 아이 마중 나간 어미처럼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도 얼굴이 안온에서는 민영이에게 이무이무하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면 최서은이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니 김서은이 너다니 최서은이 맞나? 최서은이 어디 갔냐고 바로 신고를 했어야 그게 맞는건데 형사님 다녀간 그날에서야 겁이 털컹 나서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 걸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다보니 서은이 애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서은이 애비에게 전화를 부탁했습니다. 민영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고 부모 좀 찾아달라고 어떻게든 내가 핑계를 대서 잠깐이라도 민영이를 따놓을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 딸자식 비록 당장 문전치는 못해도 유괴범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참 염치도 없죠. 정말 첨범받은 일인 줄 알면서도 오늘 죄 없는 서은 애비가 직접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모든걸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했어요.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아이고 할매 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너무 그거 하시네 너무 성급하셨네 어휴 아휴 아휴 상태가 급격하게 암커된 건 역시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년 12월 중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미리 뜯어보거든요. 혹시나 민영이가 보고 놀랄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보더니 제목이 취약통지서라고 제가 더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아직 아예 사망신고를 안했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는걸요. 사실을 버젓이 소지길에 서원이를 이름까지 새겨진 문서를 보고 있자니 나라도 미치지 애미든 심정이 오죽했을까 아니지 아니 아닙니다. 미안해요. 죄진현이 무슨 날짜고는 넋두리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치신 없이 기아마니까 결국 민영이도 옆에 와서 그걸 잃게 된 거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서는 그 화난 표정 얼마 만에 봉보는 거였지 애들 예비 소지글로 적혀있는 날짜가 12월 말이었어요. 그 전에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한다면서 저 체근하더라고요.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도 마쳐야 하는데 가격품도 사야 하는데 서원이는 어딜 다니느라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며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동네에 있는 놀이터 마라 돌아다니며 서원을 찾아 나선 것이 어휴 정말 속을 부긴하다 하다 말이야 그렇답니다. 미니영 속 미니영 습실한 이야기야 나쁜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없는 거잖아. 없지만 사실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뭐 집요가 뜨더라도 사정 강화 안에서 내가 이모에게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 멀리 가라고 놀이터는 나랑 서원이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놀이터에 다 같이 있으면 우리가 꼭 가족 같아 보이니까 서원이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하늘에서 다 보일 테니까 나는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은 안 믿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같이 다니기 싫다고 한 거예요. 이어진다. 이어진다. 경제적 사정이 어떻게든 안 나빠졌는데 이혼해서? 아니면 뭔가 더 있니? 못 찾겠는데 이거 아까 풀어보려다가 못 찾았어. 뭐지? 돈이 왜 필요했냔 말이야. 악화된 이유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잠깐만. 그러는가? 어 근데 잠깐만. 인큐베이터때문에 비용이 돈이 많이 들었나? 이거 못 찾겠어. 이거 못 찾겠어. 아 양육비. 양육비. 소원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서원인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그 아이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먹인 뒤 후에 데려다 줬거든요. 처음에 아이와 만났던 곳이요. 근처까지 가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더라고요. 배로를 누르고 대문 앞에서 부모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만 놔두고 달아야 할까 수백 번은 더 고민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놈입니다. 형사님. 아이를 납치했을 때부터 그걸 후회하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어리석죠. 그 아이 아버지라는 분이요. 그분이 대문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울기에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사절해드렸는데 그분이 오려 거의 넘어지듯 제 앞에 바짝 엎드려서는 고맙다고 무사히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죄값 지르겠습니다. 제가 처벌받는다고 그 아이 가족분들께서 겪은 고통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생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다. 그랬다. 기억하는 거 다 맞추자. 이제 이게 날짜가 안 엮이는 데가 있네. 왜 그러지. 중화의 텅 빈 데도 있고 뭔가 남은, 남은 카테크 그게 있나? 신혜정 씨 이것도 안 열렸고 아니 하나 깜빡이는 건 깜빡이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뭐라서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 거야? 면받는 기억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면받는 기억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서원이는 이제 괜찮은가요? 이모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빠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 거 잠시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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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래도 보이네. 이것은... 자... 이것도 해정씨야? 네, 안녕하세요. 해정씨랑... 이거... 됐다. 다 연결했다. 아니야? 아니야?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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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연결이 안 끝났어. 빵꾸... 뭔가 이제 키워드가 될만한 기억이 있을텐데 몇 개 더 떠올라야되는거 같은데 벨 오이 거의 다 왔잖아 이 사이에 방구 어디 났냐 어디서 났냐 대체 방구 어디서 났어? 문이 라이그를 방구... 방구ispers 점점 없부분도 이름 키워드랑 연관된 마지막 하나 이름 키워드와 유괴범 아 이거 이건 반성연이에요 기본이 기만이죠 키미 키미노 나와 됐다 마지막으로 못 봤네 이건 반성이 아니에요 기만이죠 선희가 실종되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이 중 단 하나의 질문에도 김강석 씨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김강석 씨 김강석 씨가 유괴범이라는 자백 어쩌면 그게 오히려 민영 씨 스스로를 스스로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닐까요 민영 씨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바로 잡으려 하면 이미 너부들 거예요 그때 민영 씨가 느낄 추측감 강석 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께서 옆방에 계세요 이미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사유를 위해 딸을 신고한 그분의 심정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김강석 씨께서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송민영 씨의 재활을 지원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손잡아 주세요 민영 씨가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면 꽤 긴 과정의 싸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이겨내셔야죠 형사님 어쩌면 제가 첫 단주를 잘못 띄워서 그런 걸까요 서원이 이름 말이에요 제가 서원이 이름을 잘못 띄워서 그래서 이해는 한다만 타임라인은 맞추고 가야지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드디어 모든 전말을 기억하는군요 서원이 실종이 지금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서원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저를 스친 우리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요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저마다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있던 약속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판자님도 그런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직한 비밀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비밀 할머니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비밀이었어요 12년 사건이 있은 뒤로 제가 실종 수사팀장에서 퇴작한 뒤로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네? 아니 아니 얼터야? 아니 아니면 과거야? 퇴직 후에 5년 정도는 꽤 바빴어요 신분 있는 변호사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리를 맡게 돼서 늦가기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아니 사실 이건 제가 늦은 이유일 수도 일 수도 없겠죠 그보다 전 끝났다고 믿었으니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잠시만요 그게 무슨 상원이 실종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잊고 지냈어요 민영씨가 허수업이처럼 하염없이 내 거짓말에 붙박혀 있는 줄도 12년처럼 길게 늘어진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너무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늙은이를 놀리나요? 정경씨가 아니라 민영씨야? 김광석씨는 오늘 정경은 나예요 인권위 앞에서 예정된 시위에 참고사옥하느라 올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서 퇴직한 것도 나고 부끄러웠던 삶의 절망이 민영씨 이미 형기가 한참 지났는데 죽으려던 것도 송민영씨 이런 벤전이 송민영씨 이곳에 올 때마다 송민영씨는 누군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서은이가 내 엄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오늘처럼 서은이 실종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담아 경찰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송민영씨? 에? 왔다시? 아허허허 하 우린 오늘과 같은 대화를 벌써 여러 달 동안 예우하고 있었어요 있어요 민영씨의 말처럼 민영씨가 떠올린 기억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민영씨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만 다를 뿐 아니 진짜 우중인격 이거 엄청나군 오늘 찾아낸 기억에는 민영씨의 경험과 제가 그동안 민영씨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귀 섞여 있어요 민영씨는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서 대화의 화자를 시기를 결정했죠 하지만 아직 청자가 누구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할 때가 왔어요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볼 수 있도록 민영씨 우리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요 나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함께 가요 내가 도와줄게 송민영씨 심판자님이 정말 나 정경경감이라면 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제 경찰도 아닌데 언젠가 제가 서원 양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서원 양이 들려줬던 대답과 똑같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서원이 실종사건은 아직까지 미죄로 남아있고 미죄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벽벽 뱅 뱅 뱅 멍 Что 나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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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